4월 6일 지금 5시 16분 정도 됩니다 택배 작업을 지금 거의 끝마쳐봅니다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 택배를 지금 실을려고 하거든요 모사리 정도면 비가 옵니다 오늘도 120개 정도 택배를 보냅니다 10kg까지 포함하면 한 150개 이상 10kg 짜리도 한 3,80개 보냅니다 내일 물량으로 빼려고 오늘은 비가 와서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종군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땅에 물이 빠진 다음에 심어야 됩니다 종군도 비올때 캔 물이 지긋지긋해 가지고 안돼요 타업체에서 지금 비가 오고 나서 캐는 바로 캐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럼 절대로 안됩니다 뿌리가 수분이 많으면 안좋습니다 물이 충분히 빠진 다음에 심어야 되고 캐야 됩니다 뿌리를 고사리가 나오는과 관계없이 고사리는 끊으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고사리는 3,4,5월 초 중순까지 분양을 합니다 나오는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군이 실리고 있습니다 잘가서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바둑니다 고사리 정무는 다 실렸습니다 배차가 반밖에 안되서 나머지 정무는 못 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오고 나서 심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안에서 찍어야 됩니다 겨우는 날이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겨우는 날이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겨우는 날이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